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. 하나님의 성이여,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.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. 보라, 블레셋과 두로와 우스여,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.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, 이 사람 저 사람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라.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.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,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.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,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. 아니요,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. 왜냐하면, 이 사람이 어디서 났다.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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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